이 냄새를 오늘 다 먹었어. 홍삼서탕 아니야. 넣었어. 홍삼의 향은 나는데. 우리 조선시대에 먹고 보잖아. 약간 전통적인 향이 나야. 네가 이입하고 하는데. 나는 한약을 먹고 올게. 한약냄 좀. 난 약간 옥춘당 향이 났어. 옥춘당? 형이 먹었잖아.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. 먹으면. 오빠는 립밤도 지금 며칠 계속 발랐대. 생존 안 바르던 립밤을 바르거든. 아니 그랬더니 아까 아침 분장차에서 그랬더니 너무 좋아. 고마워. 고마워. 와 설레. 설레. 내가 찍어도 돼? 내 사극 첫 키스실. 흠. 하하하. 어어 나 애 Stars. 하하. 하. 하하하하. 하하. 하하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하하. 하하하하. 하하. 하하. 막상 할래니까 진짜. 게스도 계속하고 있으면. 하고 있다! 하고 있다! 아 미쳤어! 연근 기절해요? 연근 기절한다. 연근 기절한다. 연근 기절 하다가 이럴 때 이럴 때 뒤로 뒤로 갈랐어. 몸을 돌려 세운다. 나라 잃었어. 썼떡! 아 채팅! 아니! 아긴 한개 한개 한개! 아까나! 아 죄송해요. 제대로다! 거시기에서. 아 녹순이 입술이 부드럽고 초점이 됐습니다 그런데 녹순이는 제가 깜빡카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저희는 그런 시즌이 없어요 나중에 있으려나 뽀뽀시 있으면 좋지 않겠냐고 아 그래? 이마에다가 손에다가 알았어 아 우린 애절할게 달콤해 오 스윗한데 하나 둘 다섯 아 뭐야 뭐야 사료씨가 왜 하나 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놀란가마 아 추워 아 추워 아 추워 추운데? 다 몰고 있어 아 왜? 네? 가만히 있으니까 좀 이상하네 아 네 알겠습니다 와 뒤러낼다고 조금 더 이상 근데 뒤러낼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모르는 게 있는데 내가 너무 불어낸 줄 노렸다 아 야 근데 아까 좀 진했다 너 순자 너무 불어낼 죄다 순자 오케이 그 농도 쪽에서 농도 쪽에서 농도 쪽으로 갈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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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농도 쪽으로 갈게요